워쌤 아딕 사랑 만들어 워쌤 아딕합 아딕합 워쌤 워쌤 형이 말한 거였다 심각한데 워쌤 아딕 사랑 만들어 워쌤 네 그래서 저희는 잘 도착을 했고요 안녕 뭐야? 안녕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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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그 음절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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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스텝업 감사합니다 스테릭스였습니다 안녕 제자 인사 한번 드릴까요? 정희가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텝업 제자 스테릭스입니다 스테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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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쌤 워쌤 저희 벌써 세 번째인가요?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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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많이 봤어요 퇴근 올 때마다 너무 좋은 추억을 만나봤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너무 너무나 빨리 오고 싶었어요 맞아요 어디가 많이 돼 음식 음식도 맞아 음식을 먹어야 돼 과일도 먹어야 돼 과일도 과일도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과일 깎고 있었어 진짜? 진짜 그랬어 진짜 진짜 몰랐잖아 짱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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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 형이 과일을 깎고 있었대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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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몇 월 며칠이지? 오늘 몇 월 며칠이야? 우리 20 9월 28일 우리 창빈이 형 과일가 끝날로 정해놓자 기념 9월 28일 창빈이 형 과일이 형 기념해줘서 고마워 여기는 9월 28일 11시 30분입니다 네 2시간 빨라요 29일이니까 맞아요 29일이죠 1시 반이네 저희는 과거에 있어요 맞아요 저희보다 세월을 빨리 가고 계세요 네 여러분 가는 길에 돌멩이 조심해요 여러분 아까 인스타그램 보셨어요? 어 맞아 뭐? 토너? 어 너 왜? 왜 너 왜 나 왜 나 아니 무슨 휴게소에 있는데 아잉리로 아잉리로 리노 형이 우리 노래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 거 처음 봤어 아 아니 아니 점수가 과감이었어 몇 점이야 86점 46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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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했네 야 잘했네 빨리 신나게 잘한 거야 잘한 거다 아니 아니 1,2차 안 맞추겠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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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승민이랑 이현이 형 옆에서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IMU가 갑자기 예성이 들려있어 예성이 들려있어 아 예성이 바로 가서 바로 들어야지 불러있어 아 아 진짜 너무 참여가지고 참 오늘 룸메 알려주세요 룸메요? 네 오케이 룸메 자손 룸메 눈치 게임이야 이거 자손 나 어차피 혼자야 어 예 어? 응? 자손 오케이 왜 이렇게 들려? 왜 이렇게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 그럼 창민이는? 아 조진이 형 잘 매니저 형 가부잡고 너무 좋아하네 가부잡고 찬이 형 머리 완전 웃기게 나와 아 진짜? 네 모자 씁니다 네 모자 씁니다 머리가 왜 어? 맞아 너 그거 올렸더라 이거 괜찮아요 형 두상 올렸지 두상 안 이뻐 맞아요 두상 카주얼 같아서 예뻐요 제가 약간 외계인 두상 가지고 있어서 네 외계인한테 왜 그래요? 외계인한테 미안해 불쌍해 그냥 호눈에서 몇 곡 불렀어? 호눈에서 두 곡 두 곡 아 맞아 두 곡의 천 원 아이엠이 부르기 전에 어 맞아 너로 못나 부르기 전에 너로 못나 부르기 전에 맞아? 근데 사실 나도 내가 그것도 찍었는데 아니 그거는 올릴 수 없잖아 그거는 올릴 수 없잖아 맞아요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둘이 아이엠이 부르기 전에 우진이 형이랑 처음으로 코인을 만들고 그래 두영이 부르기 전에 두유가 데이템 두유로 두유로 여섯 곡 불렀어요 여섯 곡 우리 사진을 찍었잖아 네 사진 찍었어? 맞네 맞어 맞어 사진 모두 올렸어? 아 저 그게 아간 데서? 보컬라차 내 거 맞아요 그죠? 우리 글로우로 찍었지 맞아 봤어 다들 뭔가 열심히 했잖아 나랑 한이는 그냥 젤리먹고 갔는데 젤리먹고 참 누구였구나 드럼을 먹었거든 근데 너 바다 보이는 거 봤어 저희 찬방이 있어요? 맞네 옆 차이 찬방하고 있도록 찬방하는 사이에 이러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너가 사실 울리려고 했는데 너무 못나와서 안 울리고 너무 못나와서 우리가 엽살 찍었어 그 엄마 아래서도 올라가 엽살 4장 찍었어 엽살 4장 찍었어? 디앤이가 딱 보고 올릴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나 이거는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안 올렸어 우리는 우리 글로우 팀은 괜찮은 사진 2장에 엽살 2장 찍었는데 얘가 다 4장을 엽살 찍었어 찬들아 뭔 소리야 아니야 어딨어? 아니 엽사였지? 아니야 확인하러 가요 믿을게 엽살 보여주지마 엽살 아니야 어딨어? 잃어버린 거야 여기여가서 설마 얘 왜이렇게 왜이렇게 너무 형 엽살 찍었어 잠깐만 잠깐만 맨 위에만 엽살 맨 위에만 제일 엽살 형 두 번째 거 너무 웃긴데? 제일 눈 감자 눈 감고 있는데 뭐가 웃겨 형 근데 지금도 엽살 찍는 거야? 이리 와 여기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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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형 형 이리 김치 스테이 보여주래 스테이 스테이 보여주시래 스테이 보여주래 1초 보낼게요, 1초 야, 이현아, 안 돼, 안 돼 이거 안 해도 돼요 미안해요? 빨리 증거래, 이거 가방이 있어 가방이 있어, 너 있어? 아니, 저 있어요, 가방이 있어 아, 이거 너무 머니까 볼까? 어떻게 나오는지? 위에 거 보여줬어? 이거 못 보여드렸지 뭐지? 그러니까, 위에 거 진짜 너무 웃겨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부정하셔가지고 카메라가, 카메라가 무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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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이렇게, 이렇게 보면 누군지 모를 거야 위에 거 힘들긴 하다 봐봐, 봐봐 맞아, 나도 보는데 힘들었어 리더로 봐 아니, 나 리더로다, 나 필릭스와는 실패한 거야 와, 나 참 필요한 마다, 필릭스 봐 야, 배경 씨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? 필릭스는 아무것도 안 해 봐봐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뷔익스 가운데서 말도 안 돼, 지금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열심히 찍었어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넘어가세요 리릭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안 넘은 징고 가위바위보 좀 마음을 잤었어 정말 발말이 없어 스테이씨, 중부했지 스테이씨가 가위바위보해서 이 기운 보여준다면서요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! 오케이 내가 이겼어! 스테이 이거 보면은... 가만히 정해져 있었대요 집에서 보낸 스테이는 부들부들 부들 얘들아 같이 웃자 알았어요 그러면 저랑 끝말잇게 해서 이기면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나트륨 나와냐? 나올 수 있어 스테이는 뭔가... 이름을 시작하는 단어로 나올 것 같은데? 나트륨? 스테이는 할 수 있어 나트륨 스테이는 단어를 만들어서라도 할 것 같은데? 뭐야? 륨밤, 룰밤, 범벨, 젠 륨 륨 륨 륨 메이트 말이에요 잘 말하자 륨바, 륨바 륨바, 륨바, 륨바 륨바, 륨바 륨바, 륨바, 륨바 바, 바랭 바, 랭 륨바 랭 바, 랭 륨바, 륨바, 랭 아니요 없어요 륨바, 륨바도 없어서 륨바, 륨바도 없죠? 뭐야, 륨바, 륨바 륨바, 륨 륨, 륨, 륨 이랬 좋아 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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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륨 륨 어, 륨 물난데 륨을, 륨을 륨이나 야, 있어! 륨, 륨 어, 누구야 이다고? 야, 륨, 륨, 륨 잠시 야, 원서야 야, 세이너, 륨, 륨, 륨 아니 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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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륨 미안해 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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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륨 이거 같은 거 유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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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여드리면 스테이 스트레이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딱 1초 보여줘 1초? 안돼 이거 내가 사실 얼굴이 아니야 이거 이건 얼굴이 안 좋아요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야 아니요 모두를 뛰어 넘어져 유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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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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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딴 거 다 역사 같애 추억이야 진짜 진짜 다 역사 같애 역사는 아니vale 이쁘네 아니지 예뻐x4 창민이는 우리 창민이가 얼마일 된... 그래 맞아 이렇게까지 넣어서 이거를 근데 딱 나오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캡처합니다 얘들아 안 보여줄 거면 얘들아 안 보여줄 거면 그 얘기 그만해 오케이 절대 안 보여 오케이 이제 얘기 끝 됐어 보여주지 마 되게 다 삐쳤다 지금 삐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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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지 완전 삐쳤어 그만해 지금 진심으로 삐쳤어 오케이 그럼 그만합시다 그만해 승민이가 하려고 했대요 승민이가 하려고 했대요 정리할게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재밌게 돌아가셨어 완전 삐쳤어 잠깐만 이거 인사해야 될 거 같은데 길지 않은 질문이었으면 즐거웠습니다 안녕 형 제일 잘해져 형 자켓 잘 올린대요 형이랑 이것도 산 거잖아 빠리 가서 삐쳤어 아니야 삐친 얘기도 그만한다 승무야 니가 왜 이렇게 짖은가 했어 승무야 얼절결에 승무 승무야 승무야 너 졸리구나 승무쓰 김승모 씨 승모 승들결에 별거는 없었다니까 승모 씨 미안하다 김승모 나 3행시 아쉽게 생각해 한지성 3행시 뭐였다 김모 덕대 잘생김 항상 억지로 쪼가고 승질례도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고맙고 태어나셔서 고맙고 사랑한다 민호 형 야 진짜 충격이었어 맞아 충격이었어 그치 반전 반전이 야 공모 씨 나는 비행기에서 뭐 먹었어? 난 먹었던데 수세이 메뉴 3개 있어 스테이크 탄덜룩이 난 스테이크 스테이크 탄덜룩이 스테이크 탄덜룩이 비행기만 타면 졸리지 않냐 맞아 졸리지 나 그냥 나 진짜 기절했어 이거 이렇게 누워서 자면 되는데 무조건 이제 올라가기 전부터 이렇게 자가지고 계속 먹고 좋아 맞아 맞아 태국같이 그때 계속 이러고 있었어 맞아 공감된다 어느 순간 딱 높여보고 있으면 딱 깨면 내릴 때 돼 아직 태국 음식 못 먹었어요 이제 먹어야지 곧 먹어야죠 맞아요 이제 먹어야지 이제 먹어야지 이 부분 카메라 좀 봐주세요 나 아 그래요? 하니 다니고 있어 하니 숨었어 하니 숨었어 하니 숨었어 야 하나 숨었어 왜 방으로 캐치했어요 내 잘못이야 왜 먼저 네 잘못이야 내 잘못 다 네 잘못이야 다 네 잘못이야 하나 하나 둘 넷 다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해 하니 형 에이 형이 스포이더래 에이 형이 스포이더래 다섯 번째 스포이더래 그러면 딱 하나만 해줄게요 진짜 저희는 말이에요 기대 중 내일도 얼마나 멋있냐면요 하나 여덟 명의 시승이 나한테로 몰려버렸네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어이 동복이 머리 꺾었어 와 야 여기서 무슨 소리야? 너무 좋아 형 씨 야 그거 하면 너 목 진짜 안 좋아 형 프레시 스트레칭을 하란 말이야 형 프레시 스트레칭을 하란 말이야 두 사람은 진짜 안 좋아해요 맞아요 한 번 해주세요 한 씨 네 나 이렇게 장판 갈아주면 잘 못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으면 정비 장판이야 정비 장판 정비 장판 알았어 내일 또 아홉 명이서 네 이 정도까지 말해줘도 되나? 아홉 명이서 무대를 하는데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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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만이 말했나? 야 아홉 명이서 무대를 가면 어떡하니? 그건 다 말하죠 괜찮아 야 야 나 너무 죽을 때 눈치 안볼래 아홉 명이서 무대를 남는데 진짜 멋있어요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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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걸 말하면 어떡해 아 미안 미안 네 우리 무슨 노래하는지도 알려드리자 어? 무슨 노래하는지도 알려 그거 안돼 아홉 명이서 있잖아 그거 아니야 가수 동그만 알려드리면 되잖아 아 누구 노래할 건지 누구의 노래할 건지 그거 진짜 스포 안 돼 안 돼 그거 아 몰라 나 오늘 그냥 남자마자 스트레이키즈 아 스트레이키즈 그냥 그냥 머리카락 그냥 머리에 야 핸드폰이 내 머리에 꽂혔어 그냥 머리 그냥 머리 그냥 머리 머리 아 먼저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형 괜찮아 피하는 거 아니야? 형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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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명으로 그럼 변경할게요 괜찮아 괜찮아 형진아 아이고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진짜 두 개 몇 개 몇 개 두 개 두 개 베이비 난 너밖에 안 보여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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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 돼 바닥이야 왜 얘 다 지성이 집이야 아 신경적이다 베이비 열식 때문에 생각한다 아 베이비 미안해 베이비라고 해서 못 생각했는데 야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해 왜 너무 많이 들었잖아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연습생 뭐 잠깐만 베이직스는 설명한다고요? 아니요 뭐 뭐 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뭐 진짜? 나 못 들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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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뭐야 이거 인어는 왜 피어나고 갑자기 이걸 왜 꺼내는 거야 그냥 그 자체예요 알았어요 여기 슈렉 있는데 슈렉 동키도 있어 여기 동키도 있어 내가 바로 동키도 슈렉 동키도 여기 장아지 여기 장아지 형아 장아지는 고양이 허 허 이거 집룩 쿠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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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지 쿠키맨 아니 아니 스페이가 지금 데이식스 데이식스 언더 컴백 데이식스 언더 컴백 얘기해 주는데 승민아 10월 21일 데이식스 26일 컴백 22일 컴백 데이식스 언더 세 번 컴백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봐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? 오케이 내일 컴백해 내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스테이 주무시라고 할까요? 네 이럴 수 있는 거 볼까요? 좋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. 9월 28일 저녁쯤에 우리 듣고 있는 스테이들 하니 빛나는 밤 하니의 빛나는 밤의 DJ 톨나는 밤의 DJ 네 오늘 저녁은 뭐라 소리 하는 거야 톨이 왜 나 아니... 털이... 털나는 밤의 DJ 하하하하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고 신청곡은 방차님의... 방차님의 신청곡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단했는데 오늘 잘 자라고 한 마리 해주고 IMG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, 뮤직박스 띡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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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U 띡 잘 살려야 된다 이거 잘 살려야 된다 이거 잘 살려야 된다 틀렸어? 이 틀릴 때 이 틀릴 때 이 틀릴 때 찬이 형이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가능한데 첫 박자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원 투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여기 부딪히 잡고 있더라고 열심히 앉아있었어 시작하자마자 투어 들어갔어 투어 이상도 짱이다 안녕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저희 내일 KCON인데 저희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진짜 내일 멋있는 무대 하거든요 많이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내일 봐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내일 기다려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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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